잘못된 발성 습관으로 음정이 불안한 것이 바로 음치들의 특성. 이를 고치기 위해 한지섭씨 역시 연습이 한창입니다. 공기는 성대를 진동시키는 기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고 일정하게 내뱉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짧고 격한 호흡으로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호흡을 너무 과하게 격하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부드럽게 써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노래를 부를 때 좀 디테일하게 더 부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훈련이어서 지금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는 호흡 훈련이 그의 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기 우리 앞에도 박자 연습해왔고? 하나, 둘, 셋! 연습했니 안했니? 했긴 했는데. 어.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 지금. 호흡 훈련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음치의 불안한 박자와 음정. 음치 탈출을 위해선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지혜 달라고도 음정이 안 맞고. 들려? 음정 틀리는 거? 쭉 애마들으면서. 알겠지? 귀 맞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귀 열어놔. 아 제가 음정이랑 박자나 그런 게 너무 안 맞춰가지고. 호흡도 세게, 고우면 세게 맵고 막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응. 많이 시작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주але? 왕 def laws. 소감에 있어 위 Giovanni 선을탁소. ым정보.